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죽을 때까지 절대 놓아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게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재산, 진문서, 노후자금, 많은 분들이 돈과 관련된 것들을 제일 먼저 떠올리실 거라 생각됩니다. 돈 중요하죠. 하지만 이제 돈은 노후 문제를 얘기할 때 항상 기본으로 깔고 얘기하시자고요. 인생 후반전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돈이 있으면 다 된다. 돈이 먼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꼭 계십니다. 마치 이거는 공부 잘하는 법을 이야기하자는데 애가 학교에 입학하는 게 먼저다라고 추자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하나 마나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에게 아쉬운 소리하지 않을 정도의 경제력은 기본으로 갖췄다는 것을 전제로 해놓고 이야기를 하시자 이 말씀입니다. 이걸 전제로 깔지 않으면 매번 돈 얘기하다 끝날 게 뻔할 것이고 노후준비, 인생 후반전에서의 행복도 결국 돈만 있으면 된다는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여쭙겠습니다. 전제 깔고 말입니다. 죽을 때까지 절대 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과 이것을 주제로 이야기해보려고 하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죽을 때까지 절대 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호기심입니다. 호기심은 새롭고 신기한 것을 좋아하거나 모르는 것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라고 사전에 쓰여 있습니다. 좀 거창하게 이야기를 해보시자고요. 인류, 다시 말씀드려 이 호모사피엔스가 다른 동물들과 달리 문화를 꽃피우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사회를 이루고 문명을 세운 원동력에는 바로 호기심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것을 가지고 있기에 인류는 계속 발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 대부분은 앞서 산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고 이것저것 해보고 실패를 거듭한 끝에 얻은 결과물들입니다. 그렇다면 한 개인으로서 우리는 왜 죽을 때까지 호기심을 놓아서는 안 되는 건지 하나하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호기심을 절대 놓아서는 안 되는 이유, 첫 번째, 치매를 예방한다.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뇌를 젊게 유지해야 합니다. 뇌를 젊게 유지하는 최고의 방법은 끊임없이 뇌를 자극하는 그 무언가를 해야 하는데 호기심이 있는 사람은 지적활동을 멈추지 않기 때문에 뇌를 젊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죽는 것보다 치매 걸리는 것을 더 무서워들 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존엄성을 다 허물어뜨리는 그런 질병이기 때문일 겁니다. 두려운 치매를 미리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호기심을 갖고 좋아하는 일을 즐기는 겁니다. 그러면 뇌는 자연스레 젊어지게 되는 거죠. 죽을 때까지 호기심을 절대 놓아서는 안 되는 이유, 두 번째, 행복도가 올라간다. 호기심이 우리 마음에서 작동한다는 것은 여러 장애 요소와 그로 인한 긴장감을 감수하고 새로운 무언가를 시도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호기심을 갖고 궁금해하는 곳에 머무르지 않고 직접 그것을 해보는 사람은 탐험가, 모험가로 불러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닐 거예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심리적 안전지대를 벗어나 늘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하면 행복 만족도가 쭉쭉 올라갑니다. 크기에 관계없이 무언가를 이뤄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그 행복감은 밀도 면에서 아주 다릅니다. 죽을 때까지 호기심을 절대 놓아서는 안 되는 이유, 세 번째, 인생이 불안하지 않다. 불안감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아마도 알 수 없다, 모른다,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막연함, 의구심에서 비롯되는 걸 겁니다. 나이 들면 떨어지는 기력, 낮아지는 사회적 지위, 쪼그라드는 경제능력, 건강에 대한 걱정, 불협함이 잦아지는 인간관계 때문에 불안감이 커집니다. 불안감을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감을 갖고 몰입하는 것인데 호기심에 충만한 사람에겐 안성맞춤이죠. 호기심이 많은 사람은 사실 불안할 틈도 없습니다. 아니 모르면 배우면 되는 거고 아직 안 했으면 하면 되는 거지 뭐 그게 걱정이야? 문제없지. 아유 문제없어. 그렇습니다. 문제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호기심을 절대 놓아서는 안 되는 이유, 네 번째, 얼굴에 생기가 돈다. 호기심을 갖고 산다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너무 분주해 보이기도 하겠지만, 생기와 활력을 지니고 사는 것입니다. 세상 만물이 신기할 수밖에 없는 호기심으로 가득 찬 아이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지죠? 호기심을 갖고 살면 아이처럼 생기가 돋고 똘망똘망한 눈동자를 지닐 수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호기심을 절대 놓아서는 안 되는 이유, 네 번째, 인간관계가 돈독해진다. 호기심이 많은 사람은 자기 얘기를 늘어놓기보다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질문도 잘해서 대화에 능숙한 경향이 있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주제도 서로의 관심사나 취미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다행한 주제를 바탕으로 인간관계를 돈독하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얘기하면 재밌거든요. 물어봐주고 또 대답해주고. 제 고등학교 동창 한 명이 페이스북에 밤에 운전하고 가다가 앞길이 여느 때보다 어두운 것 같아서 차를 세우고 살펴보니 차 양쪽 전조등이 모두 나간 것을 확인하고 다음날 유튜브로 직접 전조등 램프를 교체하는 것을 배워서 자신이 직접 해봤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자동차 헤드라이트 갈기, 좀 어렵죠. 정비소에 갔다면 몇만원은 좋게 들었을 텐데 전국값 8천원 밖에 들지 않았다며 호기심과 배움은 끝이 없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호기심을 지니고 살려면 그만큼의 용기도 필요합니다. 호기심이 아무리 강해도 그걸 실천할 용기와 부지런함이 없다면 호기심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호기심이 있다 없다의 판가름은 결국 용기와 부지런함을 갖고 실천하느냐 안하느냐에 달렸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자동차 전조등 전구를 성공적으로 갈아끼운 제 친구는 다음에는 다른 고장수리도 직접 할 수 있는 용기를 두 배, 세 배 장착했을 테고 망설임 없이 더 어려운 일에도 도전할 것이 분명합니다. 치매 예방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호기심이 가져오는 유익함으로 말씀드린 이 행복감을 높여주고 불안감을 줄여주고 생기있게 살고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해주는 이 네 가지 모두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이 합쳐서 시너지를 불러올 테니 치매 예방에는 더없이 좋은 거겠죠.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호기심 만땅으로 채운 인생 후반 년을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리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